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혼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전도자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열정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와울처럼 또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와울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었습니다 바울 같은 그런 열정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복음의 빚진자의식을 갖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모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았고 깨닫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자의식을 가지고 나도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또 복음으로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으로 오늘도 온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복음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질문 기억하고 계시죠? 나는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도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어질 텐데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복음적인 시각으로 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또 나는 생명 살리는 중부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생명 살릴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나는 상대방을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덕에 드린 말씀 가지고 전도자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또 산의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혼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한 분 한 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요 3년 동안 훈련시키신 다음에 전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세우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전도자의 매일 응답입니다 전도자의 매일의 응답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면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을 잡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매일매일 시간시간마다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말씀 가운데서 주신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도자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개인에게도 있고 또 가정에도 있고요 또 주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도 근본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조절하는 무시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줄 압니다 내 생각을 늘 조절하는 것이 무시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4시기도 무시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생각 가운데에 나의 생각을 조절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온종일토록 또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삶의 리듬을 지키는 정시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 속에 리듬을 지키려면 정시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원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또 응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굳게 붙잡고 시간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지고 나의 뜻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뜻 속에 나의 모든 뜻, 모든 계획들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와 그런 언약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게 되면 나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소원이기 때문에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종일토록 오늘의 응답 매일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전도자의 이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꿀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바꿔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예트를 깨뜨리고 예트를 바꿔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배 이전에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사정을 아시는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도 언약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트를 벗어버리고 새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봉 7장에는 보니까요 먼저 내 눈에 들뽀부터 뽑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자신의 눈에 들뽀부터 뺄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예틀이 깨뜨려지고요 예틀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바꿀 것을 이해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금을 이해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봉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금을 잘못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보금을 깨닫고 또 참된 보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금을 잘못 깨닫고 잘못 이해한 가운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소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참된 보금을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잘못되어진 신앙부터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마태봉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신앙 생활을 이해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은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신비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도 그 글소를 누려가는 것이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 주셨고 우리에게서 추방시켜 주셨어요 이 어둠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온종일토록의 삶도 예수께서 안에서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와 또 재앙과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재앙, 저주와는 관계가 없는 개인과 또 가정, 가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 생활이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자로서 내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 생활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의 세멸한 인도를 받는 것이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종일토록도 참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한 성도들은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5월 달부터는 전반기 전도운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미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이해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전도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몇 가지 기억을 하시고 이해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온종일토록 우리 전도자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이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